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? 뭐야? 어? 어? 뭐야? 우는 거 같은데? 아 뭐야? 창원우씨가 왔었어요 아 진진대죠? 창원우씨도 오셨고 저희 연습생 친구들도 예 네 저희 친구들도 있고요 네 저희 친구들도 있는데 네 여기까지 확인 감사합니다 네 오 네 한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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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주세요 자 아 지금 이게 하 Tiffany 한infl Felix 5 이런 아 네 이제 ienne 렌즈로 타면 렌즈로 타면 안돼 우리가 잊지마로 다음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형 가운데도 일단 봐봐 잊지마가 나오기 전에 렌즈를 정해주고 오, 저기요 길이 짧아 정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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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는 인사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응우 인사 한번 듣고 갈까? 인사요? 왜 한달 내가 볼게 안녕하세요 처음 너가 언제 그렇게 했어 우리 다 해 근데 지금 엔코 있는데 갑자기 인사를 하라니까 아 네! 아유 부끄러워하네 매트받은? 아 진진이 형이랑 상의한 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그걸로 할게요 가자! 무민상아 오늘 첫 콘이라는 거! we all that I want we're gonna stay we're all that I want we're gonna stay Sunni, shiny, today's your day